다음 주 공간은 부활 그 이후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는가를 좀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지금 이렇게 한몫에 묶어져 있는데 옛날에 원래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시대가 아니고 앞의 시대, 후의 시대가 따로따로 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오랜 기간 통해 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주어서 써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옛날 것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학자들이 있으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책은 몇 년도 좀 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판명을 하는 거죠. 꽤 놀라울 게 어떤 것은 몇 백 년 전에 나온 책 어떤 데는 또 몇 백 후에 나온 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써진 책이 이사였습니다. 700년 지나고 난 뒤에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사여서에 있는 성경 말씀하고 마태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연결되는 거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이 부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보고 잘 기록만 해도 큰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지구상에 언제 태어날 거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살 거다, 어떻게 고난당할 거다 예언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두말할 필요 없고 분명히 십자에 못 받았어요. 처형 받았어요. 분명히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여언되었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때 외우는 것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 죄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무리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손댄다 하고 댔는데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게 나옵니까? 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적 사건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에 재판받아 사형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다 기록할 필요가 공간책이 있으니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제림 싹 다 예언되어 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또 마가복음에는 온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로 가는 자 낙심된 자에게요. 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이 찾아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감남산에 부르셔서는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여서 하신 약속이랄 것입니다. 그래 요대로 밥 부리면요 응답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자면 더 좋죠. 우리는 큰 재산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겁니다. 단지 재산 가진 사람이 제자면 더 좋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교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제법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밑에 좀 말이지 뛰어난 인물들 이렇게 많은데 그걸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인데 제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으로 맞는 말인데 제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금 운동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보금 운동 안 할 사람은 제게는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적당하게 쓰시지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라니까 제자 그리고 전세계는 병들에 있기 때문에 치유 기독교인 중에 엠모아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 못 만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 못 누리거든요. 특히 렘넘터들 그리고 땅 끝 적인이 되리라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감남산에서부터 마가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진짜 이 언양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리로 내 정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약속된 것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한 것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은 그냥 권능이 아니고 위에서 내린 권능이에요. 정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정거를 줄 것이다.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정거를 가진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렇죠? 정인은 정거를 본 사람이 정인입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정인이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본 사람이 말하여 정인이지 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이랬어요. 나사는 예수 크리스도 일어나 그러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학업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장노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누려야 돼요. 또 이제 베드로가 근세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하고 권세도 세요. 그렇죠. 하나님 이 안전벵이를 일으켜 세워주오 없어서 이것도 기도죠.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는 게 나사리 나 걸어라. 그것도 기도예요. 권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허감 불신앙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나 하나님이 영광받으시 없어서 그것도 기도예요. 그걸 주로 언제 많이 하면 되나 예배 때 예배 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어떤 데 권세 사용하기도 예배 때 또 마음속으로도 하고 찬송할 때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정확하게 응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모르는 병까지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이 현장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현장으로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르는 병도 치유되는 능력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장 아멘 아멘